본체 터지는거 아니냐? 아.. 예.. 어 뭐야? 어? 와.. 일리오스? 야.. 뭐죠? 네.. 잘봤습니다. 투표 기역기역기역 야.. 하나무라이에 이어서 일리오스까지 나올줄은 몰랐는데요? 예.. 아.. 이 우주선까지 직접 지금 디자인을 하신것 같구요 와.. 우주선.. 우주선.. 내부는.. 아니구요.. 예.. 어.. 우주선까지 지금.. 야.. 똑같아요 우주선 여기가 지금..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 조개껍데기로 의자를 아.. 조개껍데기로 아.. 와..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네요 일리오스 예.. 우물맵이죠? 가운데 빠지는 맵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그냥.. 고런.. 어.. 고런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이렇게 다 돼서 아.. 여기가 약간 넓긴 한데 대충 비슷하거든요 규격들이 살짝 틀리긴 한데 어.. 비슷하거든요 예.. 예.. 야.. 여기가 그렇죠 여기.. 야.. 이것까지 그물망으로 야.. 이것까지 그물망으로 그렇죠 여기에 힐팩 있죠? 아.. 이분은 힐팩을 이걸로 표현했네요 그쵸? 아.. 맵씨야 인마 조용히 해라 어.. 야.. 규격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똑같아요 여기 바다가 있고 일리오스 이쪽 가면 또 힐팩 있죠? 여기 예.. 힐팩 있고 이쪽으로 와서 예.. 일리오스가 맞습니다 우리 일리오스가 맞습니다 우물이 좀 크긴 하지만은 예.. 규격이 조금 규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우물이 좀 많이 크긴 한데요 예.. 아.. 일리오스가 맞습니다 어.. 여기가 2층이 이렇게 뚫려 있었나? 네..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분은 직접 하나하나 다 이걸 박은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봐봐 이거 하나하나 다 박아가지고 다 수제작해가지고 지금 이거 봐 풍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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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리오스 야.. 야.. 이거는 네..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이거는? 예.. 야.. 일리오스 우졌구요 야.. 이게 정말 스크랩 메카닉 이상의 게임 같아요 예.. 야.. 일리오스 여기가 좀 많이 넓긴 하지만 예.. 여기 원래 굉장히 좁은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만들다보니까 넓어진거죠 그리고 다 부셔야 되니까 그냥 하자 해서 어.. 그냥.. 그냥 이은거 같습니다만 어쨌든.. 네.. 아.. 똑같습니다 여기 돌아가지고 내려와서 여기 힐팩 먹으러 들어가는 그렇죠 예.. 아.. 거의 광장급 넓이긴 하지만 여기도 상당히 좁은걸로 알고 있는데 예.. 똑같습니다 갑자기 금모래 어.. 하지만 똑같습니다 일리오스가 맞습니다 예.. 야.. 이건.. 네.. 야.. 이건 좀.. 야.. 이건.. 야..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는데 투표를 어디에 투표할지 고민을 좀 해보시구요 예.. 야.. 이건.. 어.. 잘했습니다 일리오스 건물 색깔 하나하나까지 다 재현을 한 것 같죠? 음.. 아.. 정말.. 예.. 멋졌구요 하나무라에 이어서 일리오스까지 아주 잘 봤습니다 대단한데요 야경 보너스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 하나무라는 야경 보너스가 들어갔거든요 점수가 일리오스는 과연 아.. 예.. 어.. 뭐 나름 좋은데요 예.. 나름 잔잔하게 예.. 잔잔하면서 예.. 어.. 잔잔하면서 어.. 잔잔하네요 어.. 일리오스의 야경 어.. 어.. 정말.. 어.. 좋았구요 여기서 당장이라도 오버워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집 느낌이에요 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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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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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gue.. 아.. 이렇게 해서.. 방에서 담배 피우시면 어떡해요 미친드림 여기서 오늘의 여러분들 오늘 플라닛코스터 제1회 콘테스트 10가지 작품들을 다 봤고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상품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예 이제 정말 잘 봤고요 마지막 작품 우리 중계방 생존장님 마지막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셨고 요런 것도 좋습니다 아 이거는 모르게 오늘 누가 우승할진 진짜 예측이 안가네요